2부에서 계속됩니다. 3부에서 계속됩니다. 3부에서 계속됩니다. 3부에서 계속됩니다. 5부에서 계속됩니다. 어린 친구들과 공독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맛있는 거 먹고 잘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왼발에 잡는 건 한 발을 그냥 앞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스텝을 하고 던지는 편인데 잡고 던지는 편인데 잡고 잡고 한 발 더 가도 되니까 몇 학년이야? 몇 학년이야? 5학년? 5학년? 5학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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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만 보여줄게. 15만 보여줘. 너가 제일 먼저. 왜요? 너 2번째. 3번째. 3번째. 2번째. 너무 뒤에서 치면 안 돼. 공을 뒤에서 치면 힘을 보죠. 뒤에서 팔 들고 팔 펴고 침이 될까? 공을 끝까지 오고 다리 고정시켜야죠. 눈이 공을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을 치면 공이 있던 자리에 눈이 끝까지 있을 수 있게 그래야 공을 좀 더 정확히 보고 칠 수 있는 연습이 되니까 오케이 뒤로 조금만 더 천천히 오케이 괜찮아 자 두 개 괜찮아 공고고 오케이 저는 매동 초등학교 교사 김여정입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다 학생들이 꿈이 야구 선수들이 많은데 꼭 꿈을 이루고 미래에 꼭 이 라이온즈 파크에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arettes 대별코 간단히 Stop 수요 1 우리 ules 그래도 더